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 오늘은 특허기술로 키워 육질이 부드러운 고품질의 국내산 명품 돼지고기 두지포크 명품 돈육 오겹살과 목살을 소개합니다. 특허기술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친환경 축산 방법으로 키운 고품질의 돼지고기 두지포크인데요. 불포화 지방산과 유기산이 풍부해 육질이 부드럽고 건강해서 더욱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유통과정 없이 산소 포장하여 더욱 신선한 맛으로 즐기실 수 있답니다. 한번 맛보시면 지금까지 맛본 돼지고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먼저 오겹살부터 구워서 먹어봤는데요. 육질이 부드러워서 구이용이나 찜용으로 적합한 오겹살이에요. 고기 구울 때 허브솔트 살짝 뿌려주면 더 맛있죠. 두지포크는 에코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한 친환경 농장 두지팜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돼지를 키우고 있다고 해요. 주문이 들어오면 도축 후 저온 숙성 후 각 부위별로 1차 가공에 들어가고요. 2차 가공 후 최고의 신선도를 유지시켜 산소 포장 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국으로 배송된다고 해요. 두지포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85대15 비율로 채워 포장되며 화학 첨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포장 기법으로 포장된다고 해요. 맛있게 구운 두지포크 오겹살이에요. 개인적으로 두지포크는 돼지 특유의 잡내가 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상추 위에 두지포크 오겹살 한 점과 파무침을 올려주고요. 썰어놓은 고추마늘과 함께 올려서 맛봤는데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자꾸만 손이 가는 두지포크 오겹살 꼭 드셔보세요. 이번에는 맛있는 돼지고기 두지포크 목살을 이용해서 카레를 만들어 봤어요. 먼저 목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줍니다. 목살은 캠핑장에 가져가서 숯불 위에 구워서 먹어도 맛있겠더라고요. 달궈진 팬에 오일을 둘러준 뒤 썰어놓은 야채부터 볶아줍니다. 딱딱한 야채부터 먼저 볶아주고요. 그 다음 썰어놓은 두지포크 목살을 넣어주세요. 여기에도 허브솔트 솔솔 뿌려주면 더 좋겠죠. 골고루 잘 익도록 볶아준 뒤 적당량의 물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카레 가루까지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특허기술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 친환경 축산 방법으로 키운 고품질의 돼지고기라서 그런지 정말 너무 맛있어요. 불포화 지방산과 유기산이 풍부해 육질이 부드럽고 건강해서 다른 돼지고기와는 확실히 다른 특별한 맛이 나는 두지포크. 특허기술로 키워 육질이 부드러운 고품질의 국내산 명품 돼지고기 꼭 한번 맛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